펀투데이 어르신들 대상 노래교실 이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탁구대를 특별히 또 설치할 예정이다 보내셨는데 좀 여전히 자극적인 이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섭씨가 노래교실의 목적 뭐긴 뭐예요 노래죠. 또 동창회의 목적 이후로 여러가지 목적 시리즈들 많이 도착합니다. 노래교실의 목적 김경섭님 드립니다. 노래왕 김탁구 2026님 이거 좋네요. 4584님 어르신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 아니죠 여기 좋아요. 이런거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4584님 드립니다. 김재덕님은 이제 박영규 형님 결로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좋지 않아요. 아이고 신나. 김재덕님 드립니다. 0148님. 임영웅엔 현정화. 그냥 이름 석자로 그거를 대표하는 이름들이잖아요. 임영웅엔 현정화. 노래하고 탁구 치는 곳이다. 0148님 드립니다. 손은정씨 노노랜드 보내셨고요. 박중서님 실버싱어. 실버싱어. 이거는 좀 리얼로 괜찮은데. 박중서님 드립니다. 키친x2.1s 한계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